자, 1번 문제부터 6월 모평 생명과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 간단하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하는 건 물질 내서 하지요. 발생과 생장, 세포부전을 통해서 일어나고 길고 강한 발톱, 두꺼운 발바닥까지 하산섬에 서식하게 적합하다. 이건 적응과 진화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에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필기할 것도 없어요, 이건.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이화작용이지요. 포도당이 세포부를 통해 분해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에 기역이 있다. 기역은 이산화탄소, CO2와 H2O, 물이지요. 그래서 보기 기역 맞고 보기 니은도 맞다고, 보기 디귿. 이것들은 전부 다 효소가 관여합니다. 맞아요, 정답이 5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호르몬 X인데 이자의 베타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인슐린이지 뭐야.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축진한다. 이거는 항상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라. 혈당을 전반적으로 낮추는데 온몸에 특히 근육세포에서는 포도당을 세포로 막 집어넣어 줘요. 그리고 또 하나, 간세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간에서는 이 포도당 이게 너무 고혈당일 때 이거를 글리코젠으로 전환해 주는 일도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그래서 포도당,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낮춰준다고 포도당을 자꾸 다른 걸로 집어넣거나 바꿔주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못한다. 이게 당뇨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기억. X는 간에서 A가, 즉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 촉진. 맞고. 닌. 순환계를 통해 X가 표적세포 운반. 맞죠. 모든 호르몬은 내분비. 혈관, 혈액 타고 다닙니다. 자, 디귿.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고혈당일 때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억제관이 촉진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틀려. 정답이 기억관이는 3번.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질병에 대한 설명. 독감은 병원체가 바이러스. 맞고. 결핵의 병원체는 독립적으로 물질 내사한다. 맞죠. 결핵의 병원체가 누구야? 세균이지. 남모양적혈구 빈혈증은 유전병이라 비감염성 질병. 맞습니다. 정답이 5번이네요. 1번부터 4번까지가 5535야. 5번이 많았어. 그럼 3번은 5번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은 딱 들긴 하겠다. 그치? OMR 카드 답 체크하다 보면 이런 거 다 보일 거야.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운 자료를 놨는데 예전에 이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가끔 논술에도 가끔 나온 적이 있었고. 자, 조건 1, 2, 3에서 뉴런피 한 지점에 역치 이상 자극을 주고 난 다음에 막전이. 자, 1, 2, 3에 대한 자료이고 기억관에는 나트륨과 칼륨인데 1번은 A, B를 처리하지 않아. 이 처리했다라고 하는 건 주입했다라고 보면 돼. 처리하지 않았다 그랬어. 2번 상황이 요건데 이 그래프인데 요렇게 된 게 2번이잖아. 요게. 그치? 요렇게 된 게. 자, 물질 A를 처리하여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의 이동이 억제됐어요. 지금 요 정상적인 이 1번에 비해서 2번은 뭐가 안 된 거야? 탈분국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이 막전이가 안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 이건 나트륨이온이 내부로 들어가는 게 억제된 거예요. 기억이 나트륨이온 그리고 A는 그걸 억제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여기는 겹치는 선이라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되고 있잖아, 요게. 그럼 탈분국이 됐어요. 3번, 3번. 여기가 3번. 자, 요건 쭉 됐는데 이게 재분국 요게 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즉, 칼륨이온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칼륨이온이야. 이 3번이 칼륨이온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 그 끝이에요. 기역은 나트륨 맞고 니은. T1일 때 요 T1 1에서 1은 지금 정상이라고 자, 니은의 니은이 칼륨이온이죠. 세포 밖의 농도분에 안의 농도 농도 그랬는데 칼륨이온은 항상 안쪽이 농도가 높아요. 왜? 나트륨 칼륨이온 교환 펌프 때문에. 펌프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칼륨이온의 이 농도가 안의 농도와 밖의 농도 물어봤잖아. 이게 항상 높고 이게 낫다고. 알겠니? 그래서 이거는 1보다 크다라고 했어야 돼. 틀렸습니다. 막전이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70이 될 때 걸리는 시간. 즉 여기가 플러스 30이잖아. 마이너스 70이 여기거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시간을 물어봤는데 정상적인 거라 그러면 1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걸린다고. 그런데 이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3번이 더 길지요. 짧다 틀렸습니다. 정답이 기억 1번. 할 만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거의 뭐 빨리 풀면 30초, 40초 뭐 이 정도면 풀 수 있어요. 6번 문제 갑니다.